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면허를 내주면서 자율주행차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정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사고 책임과 윤리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것이 산적한 자율주행차 운영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우리 사회 이슈가 이세돌 구단, 또 알파고의 아주 참 흥미진진한 바둑. 이게 인공지능에 관한 건데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 자율자동차. 이게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목표 지정까지 인공지능이 제어해서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외국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 실제적으로 면허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면허를 받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면허를 받아서 5년 동안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을 지금 해서 상용화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제는 그러면 자동차가 면허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여 가지의 안전 항목에 대한 그걸 다 통과를 대면 그 자동차는 이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허를 받아서 도로에서 실제 주행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운전사도 있고 또 조수석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또 뒤에는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스티카도 붙이고 해서 지금은 이제 시험 운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런 차는 아니지만 일단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면허는 받았습니다. 이게 참 문제도 되고 궁금도 한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서 갈아지느냐라고 하는 게 참 궁금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은 무슨 운전사가 뭘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되죠.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사 책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행을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그 운행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민사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자동차 자체의 어떤 구조상의 잘못이나 기능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면책이 돼요. 그런데 이 자율 자동차의 경우에는 결국 자율적으로 가니까 과연 자동차를 운행 지배하는 지배자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운행은 하고는 있지만 그 자동차를 운행 지배는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사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 것은 또다시 논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형사 책임입니다. 그렇죠. 형사 책임이 어떻게 될지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결국은 형사 책임은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런 책임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것은 운전 중에 주의의무 위반. 그러니까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든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위반이라든지 이런 주의의무 위반에 의해서 결국은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자율로 운행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입할 수도 없고 운전에. 그래서 과연 이때 형사 책임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체가 잘못돼서 이렇게 일어났다면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조회사가. 그래서 서로 형사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 문제인데. 이 보험을 들을 때 그럼 보험은 누가 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 보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운전자 측에서 보험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분담을 해야 된다. 그 분담의 비율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들이 있어서 현재는 사회 발전에 대해서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에서 시험주행차가 어떤 접촉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시험주행차가 사고가 여러 차례 났는데 대부분 자율주행 운행되는 차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그 차의 과실로 인정됐는데 이 자율주행 운행 자동차라는 것은 인공지능에서 차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또 앞차와의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서행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 가장 취약한 점은 뭐냐면 어떤 가치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도 교통신호를 반드시 잘 지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사고라는 것은 돌발 상황도 많잖아요. 나는 신호를 잘 지켜도 갑자기 중앙성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많죠. 그런데 자율주행되는 자동차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방 방어 운전 같은 거. 자율주행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된 것은 상대방 자동차가 반드시 이성적으로 운행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사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돌발 사고에 대해서는 방어 운전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일부라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제 과학이 발전함으로 어떤 생활의 편리함은 참 좋아지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환경에 따른 법체계는 아직 좀 많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 민형사상 책임 문제죠. 그 민사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 형사 책임은 또 누구한테 부담시킬 것인가. 분담할 것인가. 그다음에 보험의 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법으로 만들어질 텐데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할 때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니까 일단 전문가한테 결국 의뢰를 해서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결국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고 그런 후에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법이나 관련 제도는 보완된다고 하지만 이 인공지능 발달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 이것이 참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이제 인공지능에 윤리적 가치를 넣어야 되는데. 결국 자동차라는 것은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는데 가다가 저기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무단횡단을 하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피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든지. 그런데 갑자기 무단횡단할 때 피하면 운전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냥 결국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치겠죠. 이럴 때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치판단을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거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국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넣은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 그건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피하자니 운전자가 사망할 것 같고. 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니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사망할 것 같고. 이런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판단의 문제죠. 그러면 그 선택에 문제가 있고. 그럼 그 선택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한테 부담시킬 것인가. 그 자동차를 탄 운전자. 운전자는 아니죠. 그냥 탄 사람이니까. 그 사람 책임인가. 아니면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의 책임인가. 이런 것들. 그게 이른바 가치판단의 문제죠. 그런데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그걸 통제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윤리적인 가치를 인간이 넣어줘야 되고. 물론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도 결국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죠. 윤리적인 문제랑.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반드시 그 인공지능 안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겠죠. 도덕과 윤리를 기계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가치의 기준이 될 텐데요. 생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